여러분들은 물줄기가 공을 자르고 금속까지 자른다는 걸 믿을 수 있습니까? 이것은 고압 물줄기인 워터젯 절단기입니다. 칼날의 수압이 최대 88,000 PSI로 해저 가장 깊은 부분의 6배보다 세고 물분사 속도는 초속 1000m로 음속보다 3배 더 빠릅니다. 이 워터넷 절단기는 대부분의 재료를 자를 수 있고 자르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되지 않으며 칼날이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산업 연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.